하하하하하 왜 남진이 또 아픔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너 진짜 너무 답다 진짜 하하하하하 야 눈물 거리는 거 어떡할 거야 야 됐어 하하하하 형 일어나, 형 일어나 이더라는 사람이 저 뒤에 가서 서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오케이 야 너 손 들고 서있어요 인마 거기 가서 손 들고 서있어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랩 다리 예쁘게 보아보세요 얼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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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둘 다 와! 둘 다 와! 둘 다 와! 형! 이거 들고 있자봐봐요 한이 한번 먹을게요 한이 한번 먹을게요 넵 넵 넵 넵 예예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캣살리 dwell 저의 이승정규열 러브샵 시리즈는 세 번째 앨범이고요 저희 타이틀 페이클러브는 이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합니다 전사랑은 언젠가 끝난다 그런 아주 슬픈 곡입니다 부허어... ...으.... 인상 소개해주신 타이틀 저 페이클러브가 컴백과 동시에 이번 주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ㅋㅋㅋㅋ까? 스틱스틱 에이 에이 띠이 에이 어 에이 야 야 야 야 으 으 이러해서 ...! 얘野에서 야 Ю아 계속 나 아 경 lect 내가 또 불러 못돋 아우 아 아 아 형 이거 미끄럽다 여기 아 어 아 아 아 어 걸렸는데 좋구나 아 으 으 으 아 아니 감소해 가지고 아 지나갔다 뭐 또 아버지가 보인다고 아 아빠 어 아빠 오케이 아빠 보고있지 저 얼굴은 정말 뭔가 가슴에 와닿는 아빠의 얼굴이에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딱 하나. 마무리를 랩ий 형과 같이 했었어. 시즌2, 시즌1에 오 오오오 verif 우리는 6명이 아니에요. 아니ว... luc 왜 스포일도 하셔 TOM Built ją 남주이 이상은 남질이요! 김 남줘. 남즈이 형 남질이요! 김 남줘!! 저렇게 잘 이렇게? 혐의미야 생조무색했어 어떻게 지내래? 아 남준이 형이 증거야 이거 반응이 진짜 반응이 안 돼 민와일 혐의미가 생조무색 혐의미가 생조무색 혐의미가 생조무색 혐의미가 생조무색 혐의미가 생조무색 뽑아야죠 이게 콤백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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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이라 형아 이거 놔줘 맛있냐? 아 제가 할게 아 이거 한꺼번에 옮기면 약간 자막야만 제발 가만히 있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꺄와라 나 왔따에서 한 대씩 한 대씩 맞게 생겼네 살ấp해서 몸만 바라보고 정답 좀 부끄럽지만 제가 가이드를 해야 하니까 들려드릴 순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가이드 태형이가 너무 잘 불러줘 이건 정말 태형이가 잘 살린 곡이고 그때 처음으로 이 곡부터 먼저 1번 트랙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곡을 먼저 제노래까지 어서줘서 고마워요 아니 감사해요 응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방탄은 처음이지?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암튼 무릎을 왜 다시 오게 왔어요? 어 나 쓸데없었어 힛 indig mis investigating 그 패스 나 leveling 나 도Ra 당신을 Late wrote 오 손 일부 rendering 왜 당월 당선라 당jer 당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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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을 할게요 패스를 해야 해. 야 일단 쟤는 빼야 해. 일단 쟤는 빼야 해. 왜 쟤는 빼야 해. 일단 쟤는 빼야 해. 왜? 으아아아악 오늘 형이 하는 거예요? 아 그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면 내가 받겠다고 형이 딱 무릎 딱 앉아 해가지고 봤어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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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 막 봐줄래 내가 진짜 안 두려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you want my destiny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ㅏ 으아아아아아아아 에어컨 뱀물은 뭐라고? 탈락할 때 뱀물을 뭐라고? 에어컨 벨몬 벨몬스 어머니가 왜 스위스를 가려고 했냐면 이 여행을 올 초 3월 6월부터 저 박지윤이지 지윤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7매버 모두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남다릅니다 한 곡이 탄생하기 전까지 어떤 문제와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어떤 스타일과 어떤 피해를 하면 좋을지 그런 과정과 여러분의 수석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공기 탄생형이다 어 앞으로도 되게 만큼하네? 요것처럼 쓰러는데? 야 왜 아직 꽁을 왜 이렇게 그래? 왜 꽁트를 해 갑자기 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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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는 아 이건 왜? 와! wait a minute 헛 워 어어어 뭐아 그건 오 오 아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무슨 나라 아 음 아 어우 아 진짜 이게 너무 있어요 마트 얻게 이와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ci 아 진짜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